안녕하세요. 저는 T.O.P. 미디어 연습생 이동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 케이터입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눈싸움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 봐준다 케이터. 형 잘해요 눈싸움? 형 못해. 진짜 못해. 아 진짜요?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. 아 진짜? 형 1초만에 까면 숨을 못해. 해볼까요? 하나 둘 셋! 형 진짜 여기 눈 밑에 점이 너무 이쁜 것 같아. 그치. 잘 어울려. 너 되게 쌍꺼풀이.. 눈 아파. 쌍꺼풀이 된다. 쌍꺼풀이 되게 이쁘구나. 형 나 진짜 못한다. 아 진짜 울 것 같아. 울 것 같아요. 우리 왜 이렇게 못하느냐? 눈물 보여요.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물 보여요. 일단 너는. 형이 너무 눈부셔서 그래요. 알아요. 고마워. 네 안녕하세요 이동열입니다. 저는 쌍꺼풀 없는 큰 눈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눈 밑에 점도 매력이고 여기 입술도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. 하나 둘 셋!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